룬테라 그것은 행성의 이름이며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의 공식 명칭입니다. 룬테라의 이름은 룬과 땅의 합성어로 마법의 땅을 의미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대부분은 룬테라 출신으로 그들의 주부대입니다. 그곳에는 현실 세계를 비롯해 묘들과 장령들의 고향인 영혼 세계 그리고 찬상의 존재들이 있는 찬상계 등이 있습니다. 마법의 땅인 룬테라 세계에서는 챔피언을 제외한 일부 인물도 마법을 사용할 줄 알았죠. 마법사는 선천적으로 마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여 마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마법을 연구하거나 수련을 통해 마법을 통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마법에 재능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죠. 어느 타 지역에서는 수시로 마법이 노출되어 다양한 형태의 마법과 생물들이 존재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룬테라의 성은 세 개의 대륙인 달로란 대륙, 남쪽 대륙, 동쪽 대륙 등 그 외에 성과 군도가 존재하며 룬테라는 11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잔혹한 제국 녹서스부터 몰락한 사막 제국인 슈리마 그리고 검은 안개로 휩싸인 그림적 온도가 있습니다. 각 세력들 간의 갈등과 역사, 그리고 각기 다른 문화와 건축양식 이처럼 다른 환경에서 시작해 서서히 움직이는 챔피언들 바로 이곳은 룬테라의 성입니다.